대전과 세종, 충남의 수능 응시생 3만 6500여 명에게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오늘 발급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수능 응시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성적표를 발급했으며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과학탐구 생명과학 2응시자 6500여 명에게는 해당 과목을 공단 처리한 성적표를 발송했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과학탐구 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지역 학생들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걸로 평가됐습니다.